앞머리 만들고 싶어 앞머리 만들고 싶어 시슬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시슬뱅 뱅 시슬뱅 뱅 뱅 저녁 메뉴 추천 이거를 정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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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네 적게 말해요? 아닌가? 맞죠? 어제 댓글에서 봤는데 처음 들었어요 어제 댓글 노래하면서 봤는데 저메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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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면 좋아요 두대찌개 치즈 치즈 김밥 치즈 김밥 치즈 김밥 여러분 무슨 김밥 좋아하세요? 저는 참치 김밥 저는 모듬 모듬 맛있죠 참치 김밥이랑 김치 김밥 김치 김밥 김치 김밥 김치 김밥 우리 정하영 맛있는 냄새가 무슨 냄새? 너무 맛있는 냄새인가? 진짜 맛있는 냄새인데 어떡해 왜요? 아 그래요? 하트에요? 하트에요? 진짜요? 뭐가 하트에요? 제가 웃으면 입이 하트입니다 하트에요? 하트에요? 하트 되지 않아요?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 진짜 이만한 수박을 수박을 그냥 반 잘리고 그거 다 혼자서 이렇게 숟가락 진짜 큰 숟가락으로 이만한 숟가락으로 이만한 수박을 먹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만한 이렇게 반 잘라서 이렇게 먹고 싶어요 안 하거든요 근데 얼굴이 더 늦을 것 같아 그냥 그거는 포기하고 해보고 싶지 않아요? 너무? 가까이서 봐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웃기나 아쉽지만 아쉽지만 이제 아빠 안 할까요? 어떡해 또 저희 콧구메이로 뵙겠습니다 다시 찾을게요 네 열어볼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오랜만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응원하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언제든지 바로 나타나겠습니다 와 와 와 나타나겠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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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